한국 유튜브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작품 잔나, 흑맥주로도 알려진 흑장미와 흑자헬스의 라이브는 한국 유튜브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작품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진행된 유튜브 라이브 방송들 중에서 이렇게 쉴 새 없이 큰 재미를 주고 교훈까지 안겨준 것이 과연 하나라도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전국을 찌르는 흑자헬스의 노련함과 사과 및 해명 및 폭로 방송임에도 웃기려고 기를 쓴 흑자헬스의 예능감도 대단했지만 흑장미라는 캐릭터와 그가 경험한 사건들이 훨씬 더 대단했다고 봅니다. 흑장미는 기억력이 상당히 좋은 듯합니다. 그런데 대학생 치고는 사고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남에게 아주 쉽게 휘둘리는 성격 같습니다. 그래서 몇 달 동안 좌충우돌 했던 것 같습니다. 좌충우돌 자체가 잘 짜인 시트콤 같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아주 솔직하게 할 말 못할 말 다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기억력이 동원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나쁜 사고력이 있는 그대로 드러났기 때문에 빅재미를 선사했으며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흑자헬스의 쩌는 츤데레는 무시하지 못할 보너스였습니다. 흑장미가 이번 라이브에서 대단히 솔직했다고 제가 잠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는 몇 시간 동안이나 진행된 라이브에서 대단히 일관성이 있게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빈틈이 없게 말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흑장미는 사실상 모든 질문들에 즉석에서 답했습니다. 잠깐 머뭇거린 적도 있지만 솔직하게 말할 때도 그 정도는 머뭇거릴 수 있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온갖 질문들에 즉각 답하면서 거짓말이 뽀록날 빈틈을 노출시키지 않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게다가 흑장미는 아인슈타인과는 거리가 아주 먼 사람입니다. 흑장미는 흑맥주 채널을 만들어서 흑자헬스와 주변 사람들을 모욕한 이유에 대해 레드필 코리아를 도와주기 위해서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보다는 흑자헬스에 대한 원한이 훨씬 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는 진실을 숨기려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흑자헬스가 그것에 대해 물어보자 흑자헬스에 대한 원한 때문이라고 곧바로 인정했습니다. 게다가 흑자헬스가 흑닭 성분 문제 때문에 곤란해지자 비판하는 댓글을 직접 달았다는 것까지 묻지도 않았는데 털어놓았습니다. 흑장미가 흑자헬스에게 큰 원한을 품었을 만한 이유가 적어도 세 가지 있어 보입니다. 첫째, 흑자헬스가 흑장미에게 입에 담지 못할 심한 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흑자헬스가 이번 라이브에서도 거듭 사과했습니다. 둘째, 욕먹을 짓을 하지 않았는데 욕을 먹은 듯합니다. 그냥 몸매를 자랑하면서 몸평을 받으려고 했을 뿐인데 흑자헬스가 심각하게 오해한 것 같습니다. 셋째, 흑자헬스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돈을 뜯어냈다는 소문이 엄청나게 퍼졌습니다. 세 번째는 흑자헬스의 책임이 아닙니다. 돈을 뜯어내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리는 영상을 올리겠다고 흑자헬스가 연락했고 흑장미는 그렇게 해달라는 답장까지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바로 그때 레드필코리아의 꼬임에 넘어간 듯합니다. 흑장미는 레드필코리아가 자신보다 훨씬 똑똑하니까 자신보다 훨씬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 듯합니다. 이것이 흑장미가 레드필코리아의 꼬임에 넘어간 이유인 것 같습니다. 똑똑한 것과 인생을 현명하게 사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흑장미가 깨달았으면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결국 흑장미가 용찬우와 레드필코리아보다 훨씬 현명한 선택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똑똑함과 더러운 인간성이 결합되면 세상에 큰 해악을 끼치는 최악의 인간이 되기 쉽습니다. 흑맥주 채널에서 여러 사람들을 부당하게 모욕하는 영상들을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흑장미가 많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첫째, 인간성이 많이 나쁜 사람들은 대체로 대단히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반면 흑장미는 지나칠 정도로 솔직해 보였습니다. 둘째, 흑장미는 흑자 헬스와 합의하는 과정에서 돈을 전혀 뜯어내지 않았습니다. 셋째, 자신 때문에 피해를 입을까봐 남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그렇다고 냅다 헤어져버리는 남자친구의 인성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넷째, 흑장미가 이번 라이브에서 대답을 안 한 적이 몇 번 있는데 전 남자친구에게 나쁜 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였던 듯합니다. 다섯째, 이 와중에 자신 때문에 흑맥주 신상 노출에 기여한 용찬우에게 피해가 갈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말을 레드필 코리아에게 했다고 합니다. 여섯째, 인간성이 아주 나쁘지 않더라도 사고력이 떨어지는 사람은 못된 사람의 꼬임에 넘어가서 나쁜 짓을 하기 쉽습니다. 저는 흑장미가 레드필 코리아를 보호하기 위해 흑맥주 초기 영상들에서 레드필 코리아가 한 역할을 은폐하고 자신이 몽땅 뒤집었었을 가능성이 꽤 높다고 생각합니다. 일곱째, 이번에 흑자 헬스 라이브에서 상당히 진솔해 보이도록 사과했습니다. 저는 레드필 코리아의 영상을 상당히 많이 보았으며, 긴 댓글도 상당히 많이 달았으며, 레드필 코리아를 다룬 영상도 여러 편 제작했습니다. 레드필 코리아가 쥐뿔도 모르면서 마구 떠들어대는 경향이 있지만, 꽤나 똑똑하고 레드필에 대한 신념도 어느 정도 있고, 정의감도 어느 정도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용찬우와 어울리는 것이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레드필 코리아의 수준이 용찬우급 개판은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레드필 이론에 온갖 문제점이 있지만, 끌어당김의 법칙에 비하면 훨씬 낫다고 봅니다. 그런데 레드필 코리아가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사이코패스 같다는 느낌이 얼핏 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자에 대한 레드필 이론과 무관하게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레드필 코리아가 용찬우와 어울리면서 흑자 헬스와 흑장미에게 한 짓에 비추어 볼 때, 그때의 제 느낌이 옳았던 것 같습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레드필 신념 코스프레를 했을 뿐인 것 같습니다. 또는 그의 레드필 신념은 1억원 정도면 쉽게 무너지는 유리턱 신념이었던 것 같습니다. 레드필 코리아는 레드필 신념 코스프레를 했을 뿐인 것 같습니다.